이거 내가 지금 질문이 뭐야? 맞으나 아니 맞으나 소하나 본다가 무슨 뜻일까요? 이거지? 그러면 봐봐 그래서 니네 뭐를 아셔야 되냐면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런 말 들어봤어?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를 구했다 해볼까? 이게 뭔지 알아요? 쏘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살이에요 이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이렇게 하면 그죠? 엄청 빠르잖아 그러니까 쏜살 이미 쏜 팍 하면 쭉 나가니까 그 쏜살처럼 달려서 그녀를 구했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랑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어? 세월은 살같이 흘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살같이 흘러? 살? 세월이 살같이 내가 지금 뭐 돼지가 됐단 뭐 이 말인가? 그게 아니고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? 그래서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하나 본다는 화살을 관역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쏴보는 거야 맞은 건 뭐예요? 놀부가 나한테 밥이나 이런 걸 빌려주는 걸 말하고 안 맞는 건 안 빌려주는 거지 맞나 안 맞나 우선 쏴보자 그게 이런 뜻이야 아셨죠? 갑니다 아유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하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흥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채 쟤는 뭐냐면요 떼라는 뜻이야 얘들아 바람 맞은 병인같이 지금 병든 애 같아 왜? 배가 고파 죽겠어 잘 쓰는 대비같이 이건 뭐 빗자루 있죠? 큰 빗자루 빗자루를 비라 그래 큰 잘 쓸리는 대비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말라가지고 어? 그쵸? 잘 쓰러지는 쓰러지는 대비처럼 어슥비슥 건너서 가서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 좌우를 바라보니 앞에도 노적이고 뒤에도 노적이고 멍에도 노적이고 막 담불담불 쌓여 담불담불은 뭐냐면 의태어예요 막 엄청 쌓여 있으니 흥부 마음이 즐겁지만 놀부 심사를 무거하여 놀부 심사를 무거하여는 뭘까? 놀부 심사를 측량할 수 없어서 측량할 거 쩌죠 측량할 수 없어서 알 수 없어서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태가 클 때 자야 클 태 심할 심 흥부가 할 일 없어 얘들아 할 일 없다는 단어도 좀 알아둬야 돼 얘들아 내외를 하나 정리를 하고 할까? 내외? 내외라는 단어는 안 내자에 바깥 외자라는 걸 쓰거든요 안 내 바깥 외 근데 안과 밖이라는 뜻인데 이거에 단어 뜻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고 이 세 가지 중에 어울리는 걸 갖다가 그 문맥에 사용하셔야 돼 외워 첫 번째 부부를 말해 그래서 아내가 아내인 이유가 뭐예요? 집 안에 있다고 아내야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뭐라 몰라 바깥사람 바깥양반이라고 부르지 바깥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내외는 뭐냐면 안과 밖 말 그대로 안과 밖을 내외라고도 하죠 그죠?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뭐예요? 남자와 여자가 내외한다 그러지? 그치? 그런 말 들어봤어? 그래서 서로 약간 구별하여서 구별하여 지내는 거 이런 거를 내외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내외가 어디서 나왔어요? 옛날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보면 거기서 사랑 손님 사랑방에 손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남자분이야 근데 이 옥희 여섯 살 난 옥희고요 여섯 살 난 옥희 엄마가 나이가 몇이야? 스물 여섯쯤 됐어 나랑 동갑이지 크게 웃네 그래서 나랑 동갑 정도 되는 그 여자애가 과부인 거야 임신을 했는데 애기가 낳기 전에 애기가 뱃속에 들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서 난 애를 뭐라 그래? 유복자라 그래 유복자라고 하는데 유복자로는 이제 옥희가 낳았지 근데 그때 당시가 뭐 일제강정기 근데 그때 사랑 손님의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바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랑방을 하나를 내주고 거기 하숙을 쳤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랑 손님이 옛날에 내 남편의 친구야 선생님 그 동네 선생님이 내 친구야 그래갖고 이렇게 내 남편 죽은 남편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사랑방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면 이분이 이제 매달 돈을 주시는 거죠 근데 밥을 누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누가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갖고 들어가는 거야 이 26살 난 옥희 엄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누가 갖고 들어가 옥희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 남동생이 가지고 그 상을 그 방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옥희 엄마가 그런다 자기 남동생한테 야 너 막 누나 나 나갔다 오 이러니까 어디 가니 그랬더니 아우 나 친구들 좀 만날 일 있어 잠깐 갔다 오려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6시 전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왜요 사랑 손님 밥상 들여가야 되지 않니 아이 거 누님이 좀 하슈 나갔다가 아까 저녁 때만 되면 놀다가 어떻게 들어와 사람이 일정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6시까지 꼭 들어와 알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요새 무슨 내외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새 무슨 내외를 한다고 요새 무슨 여자와 남자가 구별해서 지낸다고 그거를 나더러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님이 좀 넣어줘 밥상을 이 얘기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뜻을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는 몇 번이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번이야 형제끼리 내외하여 3번이 되는 거야 3번 구별하여 지내는 거야 서로 안 친하게 아셨죠 구박이 태시마니 흥부가 할 일 없어 얘들아 할 일 없어도 진짜 외워야 되는 단어다 할 일 없어가 무슨 뜻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건 그냥 할 일 없어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할 일 없어는 할 수 없이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할 일 없이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뜰 아래서 무난하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뜰 아래서 무난하는 게 아니고요 구박이 너무 심하니까 흥부가 할 수 없이 뜰 아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난히 뭐냐면 안부를 물을 문 한마디로 인사야 인사를 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뭔지 알아요? 어 니가 닌고 니가 닌고 아니 침에 걸렸어요? 침에세요? 동생을 못 알아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지금 놀부가 왜 이러니 얘 침에 걸렸니? 그랬더니 흥부가 뭐라 그래 내가 흥부요 흥부가 니 아들인가? 누구세요? 아이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옵니다 비옵니다 형님 전에 비옵니다 비가 온다는 게 아니고 빈다고 형님 앞에서 비는데 뭘 빌어?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쌀이 되가 벼가 되나 뭐가 달라요 쌀은 도정을 한 상태야 벼를 도정한 상태 그러니까 뭘 주는 게 더 좋아 쌀을 주는 게 더 많이 주는 거지 벼보다는 뭐가 됐든 양단 간에 양단은 뭐예요? 둘 양 두 개 중에 뭐가 됐든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품이 뭐라고? 해줬잖아 그래 노동력 내 노동력을 품이라 그런다고 제가 노동력을 제공한들 못 갚겠으며 일을 한들 못 갚겠어요? 제발 옛 일을 생각하여 살려주세요 옛 일 뭐? 뭐? 형제인 걸 생각해서 좀 살려달라고 애걸 하니까 놀부놈의 거동보소 얘들아 이 거동보소를 평소형 종결어미로 이 내용을 바꿀 길이 없죠? 거동보소는 죽었다 깨놔도 대표적인 서술자의 주관개입이에요 그래서 거동보소가 보이잖아요? 무조건 서술자의 주관개입이야 알겠지? 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되 설교해 적응 부담 받은 벽 부담 벽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